여러분은 왜 금융 투자를 하시나요 바로 투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만들기 위해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익을 크게 내더라도 더 큰 손실을 안게 된다면 앞에 수익은 전혀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오렌 버핏과 같은 뛰어난 투자가들이 잃지 않는 매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잃지 않는 매매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실제 투자에선 절대 손실을 겪지 않고 계속 수익만 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잃지 않는 매매란 손실을 어느 정도 보더라도 더 큰 수익을 내서 손익비를 항상 플러스로 만드는 것 즉 좋은 손익비를 통해 결국엔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손익비를 이루는 수익과 손실 중 우리 투자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손실액입니다 얼마나 더 높은 수익을 줄지는 시장이 결정하지만 손실을 얼마나 감당할지는 투자자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해서 손실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것을 손절이라고 합니다 손익비를 생각한다면 손절은 되도록 적은 액수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정가로 진입과 손절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매매의 경우 너무 짧은 손절을 하려고 한다면 큰 추세는 그대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작은 조정과 휩싸에도 손실을 보는 매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 손절을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손절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추세가 꺾이거나 내가 추세에 반대로 진입한 경우 손실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손실인 수익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손절 액수를 정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손절 기준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손절은 이 이상 넘어가면 내가 보는 추세의 방향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기준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손실이 겁이 나서 손절을 하지 않게 된다면 해당 손실액은 물론이고 다음 진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의 기회비용까지 잃게 되는 것이므로 눈에 보이는 것 이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있는 손절이란 손실을 인정함으로써 2보 전진을 위한 전략적인 1보 후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손절을 하고 더 큰 수익으로 전환하는 기법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디테일한 매매 자료가 있는 골든서퍼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들도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